신기방기 뿜뿜방기 알아? 아 신기방기 뿜뿜방기 너무 많이 나와 어디서? 몰라 아니 나연 언니도 최근에 그 V LIVE에 이렇게 해서 신기방기 뿜뿜방기? 신기방기 뿜뿜방기 신기방기 뿜뿜방기 이게 요즘 유행어야? 몰라 나도 잘 몰라 근데 신기방기 뿜뿜방기 이거 이 댓글에 나와 아 진짜? 이런 것도 배워야 돼 알았어? 요즘 유행하는 거? 요즘 유행하는 거 배워야 돼 신기방기 뿜뿜방기 뿜뿜방기 신기할 때 그냥 신기방기 뿜뿜방기 이렇게 하면 돼 그니까 그냥 신기할 때 그냥 신기해 이러면 되지 왜 이렇게 길게 해야 돼? 어쩔 수 없죠 하자 그럼 그래 신기방기 뿜뿜방기